실내 형광등 상황에서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기종은 중형 디지털 백 시스템으로서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7개의 AF 포인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다 보니까 워블 현상이 좀 다소 발생을 하는 이런 특징, 동일한 지점을 발생을 했을 때는 AF 모드가 포커스 포인트가 좀 대형인 이런 상황일 때에는 상당히 좀 그래도 준수한 정도의 동작 속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동급의 중형 디지털 카메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준수한 속도라고 볼 수 있지만 35mm 미러리스 카메라라든가 DSLR 기준으로는 약간 느린 속도라는 부분은 분명한 단점이 될 것입니다. 메뉴를 한번 포커스 부분 살펴보게 되면 AF 포커스의 크기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형일 때의 크기가 이 정도 사이즈예요. 상당히 작아지죠. 크기가 작아지는 만큼 117개의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AF 포인트의 이동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터치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터치 별매의 컨트롤 그립이 이 부분에 있다고 하면 여기 조이스틱이 있거든요. 4방향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보다 더 빠르게 쾌적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확대 모드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AF 포커스 포인트를 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매의 컨트롤 그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상태에서의 AF 속도를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실내 형광등 상황이다 보니까 빠른 속도를 지금 보여주지는 못합니다만 주간 조명이 밝기가 충분한 곳 그리고 대비가 충분한 거의 일반적인 야외 상황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AF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실내라든가 빠르게 이동하는 아이라든가 이런 동물을 추적한다든가 이런 일의 차량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MF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포커스 피킹 기능도 적용이 되고 50%, 100% 확대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자유롭게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F에서 이제 MF로 변경을 하게 되면 렌즈의 포커스 링을 통해서 초점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피킹 기능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피킹 기능을 통해서 관련한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포커스 포인트를 아까 AF 부분에서 변경이 될 수 있고 스캔 범위를 가깝거나 먼 거 위주로도 쓸 수가 있는 부가적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스톤 포커스에서 포커스 피킹을 이용하거나 자동 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먼저 포커스 피킹을 살펴보게 되면 피킹 색상 방금 약간 파란색이었는데 주황색 쪽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어 있고 굉장히 세밀한 이게 중형 포맷용 SCD 렌즈와 같은 이런 고성능 렌즈들은 굉장히 세밀한 초점 설정 범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좀 아주 정교한 차량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실만 할 것 같고요. 포커스 피킹이 아니라 자동 줌 기능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라이브 비에서 줌 수준을 50%냐 100%냐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정밀한 초점이 필요할 때 유리한 그러니까 빠른 초점 설정일 때에는 포커스 피킹이 유리하고 정밀한 AF 설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자동 줌 기능에서 50%나 100%를 이용하시는 게 상당히 편리한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100% 설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더 세밀한 건 100%가 될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50%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